오케이 민준이 2에 1 엄청나게 쉬운건데 틀린것도 보이네요 이거 오늘 하던거 옛날에 다 했던거 진짜 많이 했던거 아냐 이거 그쵸? 틀릴게 있나요? 어? 틀리면 되겠어? 이거 몇학년도 아는데 이거 잠깐만요 2에 1 준비좀 하구요 이제 너도 2레벨이니까 이제 2레벨 들어가서 해 클래스 카드 엉뚱한대서 또 헤매지 마시구요 오케이 오늘은 단어만 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Mother M-O-T-A-G-R 그 다음 Father F-A-T-A-G-R 그 다음 Grand Mother Grand Mother M-O-T-A-G-R 계속해서 Grand Father Grand 하고 Father도 쓸 줄 알았으니까 Grand Father 쓸 줄 알거고 계속해서 Mom Mom M-O-M 이거는 그냥 엄마 엄마 이런 분위기이고 계속해서 Sister S-I-S-T-A-T-A-T-A-T-R 계속해서 Brother Brother B R A T A T R 전번에도 이래서 틀려서 브래더 아니라고 그랬죠 브라더 또 틀리냐? 계속해서 또하보죠 자 이것 좀 떼자 이제 어? 알튼 브라더 틀리면 우짜나는겁니다 으잉? 오케이 잘했습니다 얘들이 나오는 문장 오늘 읽히고 있을텐데 이제 뭐 소개하거나 이런 표현일거에요 수고했습니다 성취도는 아직도 이걸 못 외웠으니까 자 85점 90점이 안되네 수고했어요 다음번에 브라더 틀리면 어떡할래 너 딱밤? 콜? 아 싫다 오오 야 다음번에 그럼 안틀리게 무조건 안틀리겠단거지 그치? 네 오오케이 알겠습니다 베리수고했고 허퍼를 조금씩 넣어주고 안녕힝 뭐야 כל 민철이 민철이